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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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?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?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에 나에게 꿈을 주지만 잊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불려요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? 다같이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?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?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에 나에게 꿈을 주지만 잊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라보! 네